장원! 슬기러 달갑생활 아이 뭐 급하게 할 필요 있습니깐 천천히 하세요 세리타 못 잡으면 뭐 다른거 잡으러 가면 되구요 뭐 아니면은 뭐 팩토리 가고 타킬라 잡았대요 뭐 유저였네 스캡은 줄 레이저 또 있어? 두마리야? 아 죽으네 네 스캡은 줄 알았어 두 마리였어 위에? 위에 네 세 마리인가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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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놈이지? 걔네 아니네. 이야, 충수를 두 개를 갖고 왔어. 불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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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의 불칸? 그럴 줄 알았어. 똥자리 줘야지. 그래서 기스 가야지. 놀아야지. 이번 판은 그냥 놀자고. 전방에 스케이브 하나 나왔고. 불칸? 앞에 유저 있나 보다. 불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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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살его? 주 Tex. 무슨 triangular TX. znaczy, 크빅? 써있어 바로 있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있다고 했죠 예 한마리가 아닐수도 있어 이쪽 산에도 있을수도 있어 없구요 없구요 그냥 어떻게 같이 보이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왕만 두바이 호텔 러시아 여자와 만두먹기까지